우리 여행 갈까? 여행? 주말 껴서 2박 3일 바로 앞에 백 사장이야! 새벽 일찍 산책할 수도 있어! 네에에에에에에에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! 좋다... 전화로만 12시부터 예약 받는다고 하네? 거기 인기 많아서 늦으면 놓칠 것 같거든 걱정 마 상관없어요! 저 통유리 욕실 좋아해요! 저 통유리 욕실 주세요! 잡아 떼는 거야! 변태가 될 순 없잖아! 원하지 않았는데 그 방을 받았으니까 제가 지금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? 문화 안 돼! 겨울 엎어리